오늘 국토교통부를 통해 발표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행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현재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평일에 서울 한남에서 오산, 휴일엔 대전의 신탄진까지, 영동고속도로는 현재 용인의 신갈 분기점 인근에서부터 이천의 호버 분기점 구간에서 휴일에만 운영합니다. 평상시 오전 7시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하지만 명절에는 그보다 시간을 더 연장해서 운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평일 시행 구간은 안성아일시까지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아예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경부고속도로는 최근 시점으로 오면서 안성부근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퇴근 수요가 어마어마해졌고 금요일 저녁때와 같은 경우에도 제속도로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통행의 수가 진짜로 막 20만대까지 기록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됐어요. 고속시일버스 노선도 정말 많지만 여기서 4401번이나 4402번, 5401번과 같이 오산 IC 이남으로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 노선들 더 생기면서 안성 쪽에서 정체 발생하면 광역버스마저도 영남없이 거기에 갇히게 되는 문제점이 더 증폭되고 지연폭만 더 늘어나는 경우도 더 생기니까 평일 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을 안성까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응답하듯이 지난 12월부터 각 기관들끼리 논의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영동고속도로는 아예 버스 전용차로를 없앤다고 했죠. 이게 2017년에 최초로 나왔지만 처음부터 휴일 전용 운영으로 하고 있었고 이게 초창기인 여조분기점 인근까지였다가 일반차로 정체가 더 가중된다는 지적 때문에 호법분기점으로 단축했는데도 민원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버스 통행량 기준으로 할 때 경부고속도로 쪽은 신설 기준에 대부분 충족되고 있었는데 영동고속도로 쪽은 유지 기준에 못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일에 경부고속도로 안성이나 남사진위에서 정체가 발생해도 버스가 정체 때문에 대책없이 지연풍만 더 늘어나는 부담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장점이에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예요.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민원도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작년 휴일에 영동고속도로를 버스로 이동하면서도 봤지만 일반차로 정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전용차로가 없어지게 된다면 버스들 일주일 내내 대책없이 여기 갇혀있게 되거든요. 광역버스나 단거리 시위 고속버스 노선도 다 어김이 없습니다. 이젠 휴일에 서울에서 이천간만 이동하는 것도 좀 빡세질 거란 이야기인데 지금 수도권치 이순안고속도로가 계속 구간들을 개통되고 하면서 전에 서용인 분기점이 생겼고 나중인 29번 고속도로와도 만나서 또 일대 교통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영동고속도로의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만 봐도 이게 광폭형 고속도로인데도 교통량을 감당해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건 대체방법을 좀 연구해봐야 한다든지 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영동고속도로가 아니면 마땅한 경로가 없다. 뭐 그러면 소위 밀고 가야겠지만 글쎄요. 이번에 오사나이시에서 안성아이시 평일에도 일반차로 하나가 7시에서 21시 한정으로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승용차 입장선은 뭐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았던 면도 있어요.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버스 전용차로 아예 하지 말든가 버스 전용차로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는 버스를 꼴비기 싫었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승용차는 택시가 아닌 이상 어디까지나 공공교통이나 대중교통이 아니고 개인차원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이고요. 버스는 자가용 면허 달고 운행하는 자체 셔틀이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여검을 하는 차량이고 수은 전세버스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각자 일정한 출발시간을 정해둔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것이면서 각 차량들마다 스케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차량 운행에 왕편이 있으면 보편도 있고 혹은 하루 정해진 일정코스를 소화해내야 돼요. 대중교통편이 심각한 지연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가 엄청납니다. 차라리 15분 정도 늦으면 모르겠는데 45분까지 늦어졌다? 이러면 크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적지에 너무 늦게 도착을 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영업용 버스뿐만이 아니라 열차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항공편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다음 에피소드가 서울 조치원 편입니다. 역시 많이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